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좀 오바였어?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키스는 지금 되게 풋풋하고 하는데 그런 거 좀 지켜줘야 될 거 같고 준비해 줘야죠 달라도 너무 다른 남자와 여자 저희가 분석해드립니다 달달남여 네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뭐 뭡니까? 오늘의 주제는 네? 키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부분 네 저는 대부분 사실 평소에는 키스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갈 때? 그렇죠 아니면 이미 넘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 때? 네 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아 굉장히 전략적으로 키스를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정확한 키스를 원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가끔 하긴 하는데 이제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평평순은 혹시 언제 하셨어요? 21살 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더러요 XX이다 전공이 좀 넘치는데 야 21살 때 말이 돼? 지미아 친구 21살 때 처음 만났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시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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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현 씨는 이제 어쨌든 목적의식이 정확하게 있는 키스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며 그럼요 야망이 있는 남자에요 하하하하 저는 그런 포커스 보다는 어 키스가 키스의 온전한 느낌을 잘 살려주는 키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 관계를 위한 관계를 위한 키스도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순차적으로 달아올라야 되니까 그럼요 그럼요. 근데 키스라는 거 어찌됐든 몸을 섞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되게 애정 표현인거죠. 그러려면 사랑이 많이 담겨 있느냐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이 사랑이 어떤 포커스 인지가 중요한 거지. 일단 상대방이 좋아하는 향 향이 좀 이렇게 몸에서 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밀접하게 닿는 우리 키스는 인중에 제모를 한다던가 이렇게 의연씨처럼 이렇게 까슬까슬한 오늘만이잖아요. 어찌됐든 저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민감하고 코털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되게 만발의 준비를 되게 갖춰야 되네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키스에 대해서 되게 그 막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되게 정말 서랑설례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서랑설례? 침을 질질 다 흘릴 정도 한다던가 그러면 진짜 매너가 꽝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 혀의 움직임에 이렇게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이 맞대는 거고 그리고 나는 눈을 뜨고 키스를 하거든. 하하 나 약간 무서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뭔지 알 것 같거든? 근데 눈뜨고 이게 사실은 약간 소스라치게 놀랄 수도 있어요. 뭔지 알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약간 상대방의 동향을 살피려고 눈을 딱 떴는데 나를 존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더 끔찍한 생각 났잖아. 이렇게 딱 눈을 떴더니 내 코털 길렀는지 수염 언제 깎았는지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 끔찍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일관적으로? 아니야. 내가 이 속눈썹으로 이렇게 해서 실눈을 뜨고 본단 말이에요. 평소에 뭔가에 당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키스를 하실 때도 막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던가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던가 되게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뭔가 경험을 안 해봐서 이제 좀 당황하고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키스를 많이 해보고 안 해보고를 떠나서 저는 처음부터 키스를 졸나 잘했거든요. 공부 존나 했겠죠. 집에서 씨.. 손바닥에다 내가 막 왜 왜 왜 이런 거야. 미쳤냐. 제가 봤을 때 그게 퍼려야.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남자들 이렇게 소침하지 마세요. 이렇게 멍게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